안녕하세요 향수읽어주는여자 하이날다입니다. 앞에서 프레드링말의 언컷잼을 리뷰를 했고요. 지금부터는 바이레도의 Eyes Closed 라는 향수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레도의 Eyes Closed 같은 경우에는요. 탑노트에서부터 시나몬의 향이 이제 등장을 해요. 이 시나몬의 향, 우리가 육개나무라고도 칭하는 이 시나몬의 향이 수정과야를 먹을 때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수정과야를 이제 마실 때 그 시원하게 톡 치고 올라오면서 달달한 느낌의 설탕 느낌까지 더해지는 그 시나몬에서 그 시원한 달달함 그거를 딱 제하는 바로 그걸 제외하고 남는 딱 시나몬 그 특유의 향 있잖아요. 네 이 시나몬 그 특유의 향에서 약간의 그 매운내 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따스한 그런 시나몬의 향을 만나기가 좋거든요. 그래서 탑노트에서부터 그 시나몬이 그 카다몬이라는 향 노트가 있어요. 그 카다몬의 노트랑 함께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이렇게 매운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따스하고 그렇게 등장을 이제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약간의 뭐 진저, 약간의 패출리 요런 애들이 정말 이렇게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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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함께 등장을 하지만 전체적인 세계관이 전체적인 이 향의 그 배경 무대는요. 시나몬 월드라는 거 그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시나몬의 향이 정말 그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러나 충분히 세련되게 바이레도 스럽게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저는 프레드릭마리 언컷잼을 그 진저에 속은속은 이렇게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으로 진저 느낌의 요런 요런 컬러에 네, 한 요정도에서 잔잔 은은 요렇게 흘러가는 진저진저라는 그 향수라고 하면 바이레도의 아이즈 클로즈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, 조금 더 진한, 네, 조금 더 진한 고동빛의 시나몬 특유의 그 컬러가 아주 두껍게, 짙게 등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프레드릭마리 언컷잼의 향을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울로 만들어진 모직의 자켓을 입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바이레도의 아이즈 클로즈드 같은 경우에는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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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도 누구 향수, 뭐 어디서 수정과 어디서 시나몬 이렇게 이제 좀 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향수임과 동시에 뭐랄까 언컷잼의 자켓이면 바이레도 아이즈 클로즈드는 코트죠. 네, 무릎까지 내려오는 코트, 코트 두꺼운 코트를 이렇게 딱 입고 등장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받았어요. 그리고 언컷잼이 프레드릭마리 언컷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내공을 쌓으시고 전문적인 그런 성취, 그런 뭔가 정말 그 내 힘이 강직한, 듬직한 뭔가의 그 힘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바이레도의 아이즈 클로즈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떠오르는 신성, 떠오르는 샛별, 하루아침에 벼락스타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스팟라잇을 받는 듯한 그렇게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내는 그런 향수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시나몬 특유의 아무래도 진저, 생강 요런 애들 보다는 시나몬이 좀 더 우리들에게는 좀 더 뚜렷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두껍고 더 따스하게 나 향수 입었소라고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좀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. 근데 맛있는 설탕이 더해진 그런 시나몬 아니고요. 그런다고 너무 좀 매운 그런 느낌의 시나몬도 아닌 정말 부드러운데 뭔가 그 안에 너무 마냥 부드럽지만 않은 그러니까 할 말할 줄 아는 그런 시나몬인 거죠. 세련되고 그리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서 날 것 같은 그런 시나몬의 향을 만나시기가 좋은 향수 바이레도 아이즈 클로즈드 입니다. 그 이번에 제가 보면서 아 스파이시 계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쪽 향수들이 신상으로 많이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.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이 이제 좀 더 커지면서 그 우리들도 좀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향들에 집중한 게 아닐까 요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. 네 그래서 그 진저진저한 잔잔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잔잔잔잔 요렇게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그런 멋쟁이의 세련된 향을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프레들링 마리의 언컷잼으로 가시면 되고요. 뭐랄까 여기보다는 좀 요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조금 더 큰 보폭 뭐 여기가 폰트 24면 여기는 폰트 뭐 88, 78 뭐 이런 큰 그런 좀 더 이렇게 나의 향수 입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쪽의 향수를 좀 스파이스 계열의 향수를 좀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수정가 좋아하시고 시나몬 좋아하시고 좀 편안하게 그 향을 이제 느끼시는 분이시라면요. 바이레도에 아이즈 클로즈드로 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 제가 말이 사실 원래는 이거보다는 좀 느린 편이에요. 근데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하면서 조금은 그 영상 시간을 좀 짧게 하면서 제가 아직 이제 뭐 편집이나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 좀 더 말을 빨리 한번 해봤습니다. 네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. 구독과 좋아요.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그러면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. 네 그럼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